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리입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요. 앨범명과 동일하게 생각은 멈추다 보면이라는 테마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앨범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던 앨범이라서 저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계 많이 해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다가 콘서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